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견의 안보정론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제적인 뉴스도 좀 많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권 뉴스 이재명과 관련된 뉴스 그리고 윤 대통령 윤 대통령이 축구협회 피파 상금을 받았는데 이 축구협회가 한 100억 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선수단한테는 한 70억을 쓸 예정으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이유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국내 6개의 단체장을 초대해서 만찬을 하는데 이 축구협회장은 초대를 못 받았어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축구협회장이 초대해서 배제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경수가 이번에 사면복권이 거론되는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사면을 하는데 복권은 좀 곤란하다 왜? 이거 트루킹 사건이 선거법 불반이잖아요 공정선거를 해쳤기 때문에 이런 죄목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죄의 질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복권은 안 하고 사면만 좀 하겠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경수와 민지당 측에서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김경수가 지금 옥중친설을 공개를 했어요 사면복권 절대 안한다 들러를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한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권영세의 통일보장관님 기자들하고 간담회, 송년 간담회를 했는데 여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발언을 많이 했어요 그 중요한 발언 여러가지 많이 했는데 이 중요한 발언들의 핵심 부분을 여러분께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오늘 충청도를 오늘하고 내일 이틀간 돌게 되는데요 맥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갈 때까지 가다 보니까 희마리가 좀 없어요 속된 말로 맥이 빠져 있습니다 넋을 잃고 있는 그러니까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한마디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포 자기 상태 자기 운명을 이제는 좀 알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시간에는 외신 뉴스를 먼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도하고 중국하고는요 국경이 워낙 길어가지고 한 3,488km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국경에서의 무력 충돌이 종종 있어 왔어요 최근에도 한 2020년도 그러니까 한 2년 전이죠 2년 전에 무력 충돌이 있어 왔는데 바로 최근에도 외신 보도를 보면 최근에도 지금 국경 지역에서 그러니까 인도의 동북부 지역인 아루나 찰푸라 대시주의 타왕 지역 국경에서 육탄전이 벌어졌다 몽둥이 충돌이 있은 후 2년 만에 다시 한번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하고 중국 간에는요 국경을 아주 정확하게 자르기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에는요 이름하여 실질통제선이라고 봅니다 영어로 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실질통제선이 사실상 우리의 국경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최근에 중국군 3,400명이 실질통제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인도군하고 충돌했다 육탄전이 벌어졌다 자 육탄전이 벌어져가지고요 이 보도에 따르면 한 6명에서 20명 정도 인도군이 부상자를 냈고 그리고 중국군 부상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다 그리고 현장에는요 중국군이 한 600여 명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국 정부도요 이러한 육탄전을 시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요 인도는 국방부에서 성명을 내가지고요 9일 날 그러니까 한 5일 전이죠 중국군이 타왕지역의 실질통제선을 넘어와서 단호하게 대응했다 그래서 경상을 입게 됐다고 밝히고 그렇지만 충돌 원인이나 구체적 피해 규모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 위계부도요 현재 국경 상황은 안정돼 있다 양국은 외교 군사체를 통해서 대화를 지속하고 있다 이 얘기는 충돌이 있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와 중국 간에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쉽게 없어지기 어려운 국경에서의 물리적 충돌이 다시 재발하고 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인도는요 미국, 일본, 호주와 안보협체라고 하는 쿼드에 참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도 지역에 대한 중국의 이러한 공격 이거는 다분히 우발적 충돌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중국은 이번에 육탄전이 벌어진 타왕 일대를 티벳의 일부로 보고 자국 영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죠 그리고 중국은 지금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 중국과 미국 세력 패권 경쟁이 아주 만만치 않게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에 인도가 아주 노골적으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 4개국, 호드, 협의체에 참여하니까 이거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이러한 육탄전의 충돌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도요 이런 안도문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이재명, 그 다음에는 김경수 이런 순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축구협회에 대해서 이제 한방 낳아 놓은 거죠 한방 추사를 날린 거 그 다음에 권영세 장관의 기자 간담회 이 내용 순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이죠 이재명이가 지금 충청권을 돌았어요 대전하고 천안을 돌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일종의 민생 순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돌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 보고대회를 갖는 형식으로 해서 입장을 밝히는 겁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요 민생이라고 하면서도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해명하는 데 주력을 했고요 그리고 정부 여당하고 지금 예산안 처리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팽팽한 대립국민에 들어섰는데 이와 관련해서 예산안이 처리되고 있는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다 그래서 책임론을 여당에 돌리면서 여론조사에 나서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검찰 수사에 임하는 검찰 수사의 어떤 부당성이랄까요 그리고 민주당의 예산 처리 입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말로는 민생 차원에서 전국을 돌면서 지금 민생 투어를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검찰 수사는 정치 찬업수사다 본인은 죄가 없다 힘없는 사람이 견뎌낼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로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몇 달 만에 유신 이전으로 후퇴한 것 같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민중들이 일어나서 항거하라 이 얘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 유신하면 뭐가 생각나죠? 반민주 탄압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유신 때 말하자면 자유화를 위해서 제야의 반정부시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 것처럼 유신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가지고 이제는 선전선동 정도가 아니라 아주 내란을 선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선동에 나섰다 선동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또 군사정권만큼이나 또는 그 이상으로 불안해지고 있고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왜곡된 프레임을 짜서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요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무섭다고 하고 압수수색 당하지 않을까 세무조사 당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걱정을 했냐 이러면서요 지금 이제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 집회를 선동하고 있는 것이 특색입니다 바로 이건 뭡니까? 본인에 대한 수사가 민주 탄압이다 본인이 지금 최고의 취합점이 뭐예요? 민주 투쟁 경력이 하나도 없다 이런 점이 지금 야권에서 비판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야권의 핵심은요 DJ서부터 투사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은 투사 경력이 전혀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유신을 꺼내면서 군사정권 거론하고 그러면서 당신이 이제 군사정권 유신정권 하면 뭐가 특색입니까? 그야말로 검찰의 수사권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 정치 탄압 수사하는데 검찰을 이용했다 이런 수사기관을 또 정보기관을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유신 프레임으로 지금 선동질에 나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요 이제 민생 문제에 관해서도 말이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 초부자 감세 그러니까 이 법인세를 인하하고 종국세를 인하는 거 이런 것을 갖다가 초부자 감세다 그래서 비판론을 야기하고 비판론을 계속 이역하고 있고요 특히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는 불평등 양극화 때문에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 불평등과 양극화가 바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때문에인 것으로 이렇게 왜곡 선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양극화 불평등은 어디 때 언제 더 많이 생겼어요? 문재인 5년 동안에 더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감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이 선진국은 세금을 덜 내고 많은 돈을 번 기업에 횡재세라는 세금까지 걷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왜 3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에 대한 세금만을 깎아주느냐 그래서 이 법인세이나 이게 이제 대기업에만 집중됐다 이런 또 프레임으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행안부 장관의 책임론을 또 우회적으로 제고시키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이죠 지금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내에서 친명계와 친문계 비명계와 그러니까 친명계 간의 갈등이 지금 나와서 당내 분열이 폭발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내놓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친명과 비명계의 구분은 언론이 만든 프레임이다 경찰, 군대와 같은 조직에는 이견이 없지만 없이 상명하고 맞지만 당에는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이 얘기는요 지금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이 갈라지는 거 이걸 갖다가 사법 프레임과 연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네 정당은 민주주의 정당이기 때문에 이견이 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분열 원인을 갖다가 지금 호도하고 있어요 이런 이재명의 말장난, 거짓말 해석 이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재명의 선동이 얼마나 이게 선동이 셉니까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말이죠 참고적으로 국무위에서 화물연대 파업과 관해서 끝까지 책임을 추구하겠다 법인세인하는 끝까지 내겠다 이런 것도 밝혔지만요 자유를 제거하려는 사람들,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 우리 공동체의 기본 가치가 자유라는 데 동의하는 사람들과는 협치나 타협이 가능한데 이러한 헌법을 수여할 것이 바로 대통령의 책무다 이런 표현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법치는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제도이며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는 것도 법제에 의해 발현이 된다 그리고 법위반 사태에 책임을 보려야 할 국가가 이를 게으리한다면 이는 우리 사회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자 사회적 약자를 방치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이게 결국은 뭡니까? 이게 바로 이재명이가 됐든 정진사회가 됐든 김용희가 됐든 화물연대 파업이 됐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라고 그럴까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헌법을 수화하기 위해서 다 쓰겠다 이 얘기는 바로 화물연대 민노총이 파병원에서 법과 원칙에 대응했다는 것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재명 일당들이죠 측근 김용하고 정진상 그리고 대장동 일당 등에 대한 수사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과 연계된 각종 수사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그럴까요? 탄압수사다, 검찰공학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이 바로 이번 모두 발언에서 한 자유 그리고 거짓 선동과 협박 세력들 이게 바로 민인당 세력 그리고 이재명 세력들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김경수의 사면 가석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사면 가석방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에도 지금 당내에서 이재명 또 박홍근 그다음에 기동민 이런 사람들이 일제히 들러리석이하지 말아라 사면과 복권은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지금 말하자면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경수 당연히 알죠 그러다 보니까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오늘 지난 12월 7일부입니다 7일부인데 부인이 오늘 페북에 이 사실을 공개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지난 12월 7일니까 오늘이 14일 한 딱 일주일 됐네요 가석방 불헌서를 써냈어요 직접 자필로 그러면서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석방은 교정시세에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등의 요건을 갖춘 수용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의 심사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교정본부에서 페낸 수용생활 안내서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임을 창원교도소 측에 이미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제 뜻과 무관하게 가석방 심사 신청이 진행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어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습니다 2022년 12월 7일 김경수하고 김경수 사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김경수 지사가 바로 어제 부인의 페북을 통해서 가석방 불헌서를 써서 관계당부에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1위 불헌서를 쓰면서 부인이 페북에 올린 글을 보면요 이미 지난 12월 17일 날 교도소 측에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가석방 불헌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이렇게 밝히고 가석방 심사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절차인데도 신청, 부적격, 불헌하는 결과만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마치 당사자가 직접 가석방을 신청했는데 자격요건이 되지 않아서 허가되지 않은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되풀이됐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남편은 가석방은 제도이치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일체 관련된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응할 생각이 없다 이게 이제 김경수 지사의 입장임을 또 강조하고 있고요 지금 남편 즉 김경수 지사는 현재 논의 중인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사면 구색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도 전해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요 김경수 측 입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제 뭐 내년 이제 5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5월이면 다 풀려 나오잖아요 그래서 향후 이제 구속기관이 만돌됐을 때 나왔을 때의 어떤 정치적인 우의사항을 고려해서 지금부터 이제 여론 전 그리고 당내 친문 세력들에 대한 이 메시지 관리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경수 지사도요 불교 그러니까 사면 불언서를 내가지고 일종의 대정부 투쟁 경력을 쌓으려고 하는 측면도 상당하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도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전부 동의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포스트 이재명은 지금 현재 미당 내부를 해서 보면 어차피 친문에서 이걸 접수해야 되는데 친문의 구심점은 현재로서는 누구밖에 없느냐 김경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핵심 역할을 하려면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분위기로 보면 윤석열 정부를 때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곡 중에서 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침 상임 문제가 이제 핫이스로 떠오르니까 이걸 잡아서 윤석열 정부와 1대1 대리코드를 만들어가지고 본인의 정치적 의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그런 계산에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보상 문제에 대해서까지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왜 지금 게임 결과만을 얘기할 때가 아니고 형당한 보상이 선수들한테 돌아가도록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지금 마련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참고적으로 말이죠 이번 피파 16강에 진출하면서 피파로부터 받는 우리 대한민국 축구협회 상금은 얼마냐 170억 원입니다 1,300만 달러 그래서 이 분매 과정에서 170억 분매할 때 선수들한테 합당한 목이 들어가야 된다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점을 강력히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보상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리고 지난 8일 날 청와대 연빙관에서 국가대표팀 초청 환영 만찬할 적에도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뭐라고 내놨냐면요 스타 비즈니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콘텐츠 비즈니스의 핵심이 바로 스타 비즈니스인데 스타 비즈니스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보상 체계가 정당해야 된다 그리고 스포츠도 중요한 문화 콘텐츠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제대로 보상받았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 그리고 흔히 K-콘텐츠가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다고 하는데 콘텐츠 비즈니스의 핵심은 바로 스타 비즈니스다 그래서 한 명 시다가 문화 사람을 이끌면서 수많은 일자리로 창출하는 시대 아니냐 그래서 선수들의 역할에 걸맞게 대접해야 된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9일 날 경제당들하고 이 비공개 만찬을 가졌는데요 그 자리에서도 고생은 선수들이 했는데 왜 축구협회가 배당금을 더 많이 가져가냐 이런 불만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8일 날 대표팀 반찬 때도 헤드테이블에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후보 선수 또 예비 선수들도 헤드테이블에 다 앉혔는데 이게 바로 뭐냐 모두가 다 정당하게 보상받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비 선수와 후보 선수까지도 헤드테이블에 앉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볼 때는요 주전은 물론이고 예비 선수도 평가를 제대로 받아야 된다는 뜻이 담긴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참고적으로 지금 대한축구협회에서는 170억 원을 받으면요 70억 원은 선수단 포담금으로 쓰고 나머지 100억 원은 협회 운영자금으로 쓸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정몽규 제한축구협회장이 사제 20억 원을 선수들에게 보상금으로 내놨다고 하는데 바로 정몽규 회장이 25억 원을 사제출을 한 것은 바로 이런 윤 대통령의 의지 입장을 사전에 간파하고 아 이거 참 문제가 되겠구나 내가 축구협회장이니까 그야말로 이 보상금 가지고 정부로부터 비판받는 일이 없도록 내가 나서서 먼저 이 보상금을 내야 되겠다 이런 화해 죄수처 차원에서 20억 원 사제출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요 마지막으로 이제 권영세 장관이요 출입기자들하고 강화되어 있는 한 리조트에서 워크샵 기자 간담회를 가졌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몇 가지만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내년에는요 북한이 도발을 멈추도록 꾸준히 설득해서 남북 당국 간 접촉이 시작되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사회문화 인도 교육 부분의 민간단체 협력들이 재개될 수 있도록 당국 간 협력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고 그리고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서 관계부처와 함께 집중력을 높여 나가겠다 그리고 또 국제적인 지지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윤석열 표 탈북민 정책인 북한이탈주민 정착제도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또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해서는 근보적인 제도 개선에도 힘을 쏘겠지만은 위기중의 선제적 발견을 통한 종합적인 지원 또 이산가족 국군포로 억류다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요 남북관계 기본법을 통해서 향후 5년간의 추진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겠다 그리고요 또 이 경고 메시지도 또 내놓고 있어요 만약 북한이 핵시점을 강요한다면 전례 없는 수준의 억제와 제재에 직면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요 그리고 북한 정부 북한 정세와 관련해서 또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는요 정세를 예단하지 않고 대북정책의 기조를 견제하면서 여러 가능성에 능동적으로 대체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훈련은 방어적인 성격이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 한해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요 대북정책의 기초 체력을 다두는 데 주력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이라도 북한이 식량을 포함해서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수준에서 지원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상가족 상봉 추석 때 제안했는데 답이 안 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다시 이번에도 제안할 생각이다 라는 입장을 내놨어요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북한 인권정책협의회를 가동하고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왔는데 출범이 늦어지고 있는 북한 인권재단 출범으로 위한 국회 협조를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남북 간 물밑 대화는 없었다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왜냐하면 최근에 국정원과 북한 간의 핫라인이 가동이 돼서 극비 접촉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없었다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현재 방한 중에 있는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융식 추기용과 조만간 만나서 프란치스크 교황의 방복을 조율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프란치스크 교황을 통해서 일종의 중재자적 역할을 당부해가지고 남북 간의 대화 돌파구를 만들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오늘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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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